혼자서 먹기좋게 안녕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피소드 목욕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낙지, 오징어, 멍게 먹방! 레츠고! 레츠고! 왜이렇게 커? 진짜 힘이 세요! 지금은 군침으로 오래를 합니다! 고추장에 scioglade, 아이스크림을 넣어요 비가 매워지고, 반죽을 넣습니다 고추장을 백으로 쌀떡을 바꿔주세요 계란떡은 조금만 담아둔 물에BC Gilbert, 김밥밥, 고추장 물, 참기름, each other 전혀 잘들어 버려주세요 치킨은 파인가루에 올려서 뒤집어 해둘야다 치킨을 만들어줘야 한다 치킨을 넣고 치킨을 넣어준다 치킨을 넣어준다 치킨을 넣어준다 치킨을 넣어준다 치킨을 넣어준다 치킨을 넣었다 계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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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볼게요 아, 배고프다 자, 산낙지 계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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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는 초장에 오징어는 초장에 진짜 부드러워요 간장 녹는다 산낙지는 좀 위험하니까 꼭꼭 씹어먹을게요 다 잘 접어먹는다 오징아 거기 구멍이 consec 나에게는 영역이 좋네 지비 저렴하게 제 시계 고inha 계란 치즈 와.. 녹네! 청아 치즈 치즈 치즈볼 계란 너무 맛있다 깻잎 자, 오징어 오, 좋다! 자, 오징어 듬뿍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아.. 국물이 땡기네요 짠 열라면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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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오늘은 오징어가 더 맛있네요 오늘은 오징어가 더 맛있네요 계속 오징어의 손이 가네요 듬뿍 찍어서 마는 날씨도 한입 정말 맛있어요 순서한情况 수기 누구일까 한입 제가 좋아하는 여왕 한입 막잔! 치얼쓰!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오징어회랑 소주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